안녕하세요 일렉트로케미입니다 오늘은 한번 카바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왜 갑자기 카바나를 이야기하냐 제가 차를 팔았습니다 당연히 벤츠를 팔았구요 조만간 모델 Y가 올 것이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춰서 차를 팔았는데요 차를 3대씩 보유할 이유는 없으니깐요 2대면 충분할 것 같아서 고민하다 결국 벤츠를 팔았습니다 파는 과정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인데 차를 파는 것도 세상이 참 많이 변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파는 과정은 꽤 즐거웠습니다 의외로 정말로 단순했고 가격 비교도 사실상 방구석에 앉아서 그냥 비교할 수 있는 당연히 협찬 같은 거 아닙니다 제가 돈 받은 거 하나도 없고 단지 이 회사를 써봤는데 의외로 좋아서 미국에 계신 분들은 한번 고려해 볼 만한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국에 계신 분들은 당연히 제가 갖고 있는 벤츠를 트레이드인 차를 테슬라한테 팔고 그 남은 차액을 모델 Y를 갚는다든지 그리고 트레이드인을 하게 되면 이득이 하나 있습니다 그만큼 제가 SS를 넣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돼서 사실상 세금 혜택을 좀 더 받을 수 있으니까 가격을 좀 높게 받을 수 있으니까 자기가 사려는 차 회사에 차를 넘기는 게 이론상은 이득입니다 그렇지만 테슬라가 그렇게 만만한 회사가 아니죠 늘 말씀드리지만 테슬라는 자선사업가가 아니라 회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제 차를 팔려고 여러 사이트들마다 가격을 비교한 얘기가 이 핵심이자 중고차 이야기도 하려고 합니다 일단 가격을 알려드려야겠죠 테슬라는 제 차에 대한 가격을 7,100불로 책정했더라고요 테슬라도 이 어프레이저 제 차에 대한 밸류에이션은 되게 쉬웠습니다 제 면허증을 스캔해서 간단하게 휴대폰으로 앱으로 사진 찍어서 올릴 수도 있고요 다큐멘트도 올리고 차도 사진 찍어서 이렇게 혹은 휴대폰 접속 웹으로 올리던가 아니면 세일즈 퍼센트의 텍스트로 바로 보내면 하루나 이틀 안에 밸류에이션을 줍니다 7,100불 테슬라는 정말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걸 알아봤을 때 제 차 밸류가 대략적으로 미국에서는 꽤 유명한 KBB가 있죠 보통 사람들이 여기서 잘 확인을 합니다 그렇지만 요즘은 KBB의 공신력이 좀 떨어지긴 하죠 제 차를 현재 마켓프라이스가 물론 딜러에서 사는 가격이지만 이 정도라고 해서 너무 짠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리고 제 차는 풀옵션 상황입니다 E클래스 350 그러니까 3.5L V6 직분사 엔진이죠 그리고 거의 대부분 옵션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이 차에 반했던 이유는 주행 보조 장치가 있는 거죠 일종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가 이 라인을 자동차 라인을 넘어가게 되면 핸들에 진동이 오게 됩니다 그런 것에 제가 엄청 반했거든요 블라인드 스팟 디텍션이라 당연히 긴급 제동도 다 들어가 있고요 지금은 굉장히 보편화된 기능이지만 이 차를 살 때만 해도 별로 이런 기능의 차들이 없었습니다 이거에 반해서 무리해서 차를 사게 됐던 것이죠 아 역시 테슬라가 너무 짜다 싶어서 이제 온라인으로 제가 차량 가격을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아까 알아본 카바나가 결국엔 10,192불을 저한테 측정해서 이제 오늘 차를 픽업해 가서 가져가고 돈을 바로 이제 송금해 줬는데요 이것도 웃긴 게 처음에 어프레이저를 받았을 때는 9,149불이었습니다 근데 요즘 중고차 시장이 핫한 것 같습니다 일주일 뒤에 오더니 더 쳐주겠다는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중고차 시장이 중고차 가격이 이렇게 오를 수가 있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또 하나 이렇게 온라인 경쟁 회사들이 꽤 있습니다 몇몇 개 회사들을 이렇게 코트를 받았었거든요 받았는데 당연코 테슬라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테슬라는 이 최저치뿐만 아니라 제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KBB뿐만 아니라 edmunds.com 이라든지 트레이딩 밸류를 했을 때 저런 옵션을 다 넣으면 제 차는 상태가 안 좋으면 이 정도고 아웃스탠딩 아주 좋으면 11,000불을 넘게 받으며 제가 이걸 개인한테 팔 수 있다면 이렇게 딜러쉽이나 어떤 회사에 팔 게 아니면 이 정도 밸류를 받을 수 있고 딜러들은 대략적으로 이 가격에 판다는 겁니다 테슬라는 뭐 최악의 경우를 산정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사진이나 이런 걸 다 업로드 했는데 정말 모든 자료 조사를 해봤지만 제일 바닥을 때렸습니다 제일 바닥 이런 점은 좀 안타깝죠 보통 자동차 회사들이 이걸 조금 악용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카바나도 저한테 이걸 꼬셨는데요 이 트레이딩 밸류라고 하죠 실제로 세일즈 펄스하고 전화할 땐 이거보다 더 쳐주겠다고 합니까 자기네에서 차를 사면 가격을 더 불려주는 거죠 왜냐하면 그만큼 세금 혜택이 있으니까 근데 그거 플러스 더 해줄 테니까 이제 차를 넣고 또 차를 사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테슬라의 모델 Y를 살 거니까 그럴 수는 없는데 반면에 이제 악용한다는 의미가 뭐냐면 세제 혜택이 있으니까 더 후려치는 거죠 더 후려쳐서 프라이빗 파티로 받는 딴 데 가서 파는 것과 이제 그런 걸 미리 역으로 계산하는 거죠 여튼 테슬라는 참 대단합니다 제가 이 카바나 서비스에 너무 반한 이유가 뭐냐면 집으로 와서 차를 픽업해 갔습니다 집으로 와서 사람이 두 명이 오는데 한 명은 차 상태를 확인하고요 그래서 이제 아이패드를 주더니 그냥 이렇게 쓱쓱쓱 사인하더니 그 아이패드로 사진 찍어서 전송도 하더라고요 아마 메인 자기 팀에 전송을 하는 것 같던데 그러더니 어 오케이 하더니 끝났고 이제 좀 있으면 누군가 차를 픽업하러 올 거라 합니다 그랬더니 토트럭이 와서 제 차를 픽업해 갔습니다 얘는 지금 제가 모델와이를 픽업하러 가서 차를 건네줘도 이 가격인데 얘들은 집에 와서 차를 그냥 픽업해 갔는데 훨씬 더 높은 가격에 사갔습니다 참 아이러니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웹페이지에 들어가거나 이 앱에 들어가 보면 차 리스트를 되게 쉽게 고르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차를 사셔도 일주일 안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즘 미국의 이런 중고차 판매 마켓이 지금 굉장히 핫한데 그중 이제 리딩하는 업체 중 하나인데요 카바나는 카맥스와 더불어 근데 일주일 안에 차를 리턴할 수도 있고요 제한적으로 워런티도 준다고 합니다 뭐 길진 않습니다 근데 한 달이라든지 두 달 안에 고장나는 건 모두 다 고쳐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련의 과정들이 굉장히 매끄러웠습니다 이게 상장된 회사인가 해서 찾아봤더니 역시 상장된 회사였고 주식이 아 엄청 올랐더라고요 최고가를 갱신하는 것 같은데요 그 이유를 보니까 지금 제 차 가격도 처음에 오프레이저를 봤을 때는 9,000불이었는데 일주일 좀 지나니까 만불로 차 가격이 뛰었죠 요즘 미국의 중고차 시장이 굉장히 핫하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갭이 새 차랑 3년 된 중고차 사실 저 벤츠도 제가 3년 된 중고를 샀던 거거든요 제 인생의 첫 중고차였습니다 근데 이 3년 된 중고와 새 차의 밸류 가격 그러니까 갭이 요 그래프상은 거의 최대치로 벌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밸류가 컴팔링하다는 거죠 그리고 Economic Uncertainty 그러니까 지금 경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갈지를 모르다 보니까 새 차 시장보다는 지금 중고차 시장이 굉장히 화랑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상에 처음 오프레이저를 받은 때보다 가격이 더 올랐다니까요 그거 정말 신기했고요 그리고 당연히 웬만하면 편하게 테슬라에게 팔고 싶어서 테슬라에게 이 얘기를 했더니 가격을 매칭해 줄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거기다 그냥 팔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는 도저히 그걸 매칭해 주지 못하겠다고 갑자기 생각난 김에 구독자님께서 댓글로 리퍼럴 코드를 다른 분께 연락하면 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이메일을 보냈었는데요 역시 테슬라답게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이미 주식은 제가 봤을 때 와 너무 비싸다는 생각도 드는데 왜 이렇게 올라갔나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니까 현재 작년에 미국의 새 차 시장은 1700만대였는데요 중고차 시장은 40밀리언이었습니다 4000만대였습니다 근데 이 시장에 지금 리딩하고 있는 카맥스나 카바나는 현재 시장의 2%와 0.46%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만에 하나 이 친구들이 치고 나가기 시작하면 다른 테크 기업들 같은 이런 성장세를 볼 수도 있다는 전망도 있지만 신중히 판단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제 개인적 경험으로 카바나를 써본 경험으로는 이 과정이 너무 매끄러워서 심지어 그리고 너무 충격받은 게 집으로 차를 그냥 픽업하러 온다는 게 그리고 제가 이렇게 앱을 깔아서 클릭 몇 번 하면 똑같이 집으로 차를 배달해 주고 맘에 안 들면 그걸 리턴해도 된다는 게 이게 과연 이게 이득이 날까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너무 이런 흐름이나 이런 것들이 왜냐하면 기존에 이 나른 다 중고차들은 어떻게 팔리냐면요 기존의 딜러십에 가서 이제 새 차를 살 때 그 전 차를 이제 넘기게 되는 아까 말씀드린 트레이딩 밸류 그걸 이제 딜러들이 오히려 악용하는 거죠 더 후려치고 대신 나한테 팔면은 트레이딩 하게 되면 그 에셋에 대한 세금이 면제되니까 너 그러면 딴 데 가서 파는 거랑 큰 차이 없어 이거 오히려 이제 그렇게 악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존 딜러들이 그 전 차들을 많이 흡수하는데 이렇게 좀 더 좋은 가격에 차를 사주고 손쉽게 집으로 배달해 주고 또 이제 차를 이렇게 사가는 과정이라면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전혀 전 전문가는 아니지만 아 이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